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하경입니다. 8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16일과 1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, 19일과 20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,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최저 23도선으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